당신은 10살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. 혹시 사모나고 기억하세요? 창문을 두드렸어. 하얀 꽃을 들고. 이건 과거의 이야기예요. 한 남자아이에 관한. 여긴 많은 일들이 가능해요. 시간이 섞여있고 기억도 마찬가지예요. 도대체 당신 누군데. 도대체 당신 누군데. 도대체 당신 누군데. 도대체 당신 누군데. 야 이 개새끼야. 아직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. 당신의 기억이 왜 그렇게 혼란스러운지. 머리가 좁아지는 것 같아. 당신은 10살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. 혹시 사모나고 기억하세요? 되세요. 감사합니다.